오리가 이제 배고픈가 보지? 오리들이 합창이네 천둥오리? 되게 크네 굉장히 예쁘지? 원형인가? 천둥오리 같은데 원형은 저렇게 안 커 고기가 그 때 많은가봐 고기야 우리 진짜 배고픈 거 같애 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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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거 상가 몰라 여기 찍을 해? 응 응 야옹 응 응 뭐 귀찮네 응 오 응 여기 무슨 일이야? 오 오 오 오 오 오 순동우리 맞지?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쁘다 그치? 네 응 응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도만 보다가 그래? 마장옷은 별게 볼게 많아 여기 와서 고기도 있더라구요 진짜 오리답네 멋있다 머리가 약간 청록색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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